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통신학을 하고 싶은데 혹은 내가 정말 정통신학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는데 정말 정통신학은 좀 어려운 것 같다 게시와 조명 그리고 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나 나누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기초 개념이 게시는 보이시는 것과 조명 보게 하시는 것 이게 제가 하는 거를 꼭 순서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많이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눈을 떠서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 감각하고 있다고 하죠 내가 이걸 감각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걸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저번에 그림을 하나 봤죠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얘가 뭔가 약간 음란한 그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거 고래예요 라는 말을 했죠 가르쳐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조명하는 것 했더니 아 온난한 게 아니라 고래였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그림이고 같은 사진인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느낌도 사실 감각적인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바르게 원래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바르게 알려면 그걸 바르게 의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르게 의식을 알려면 그것과 관련된 바른 지식이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외적 개시와 내적 조명이 함께 있을 때 의식되어지는구나 바른 의식 그런데 이제 타락이라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성 능력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율법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을 했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둔 거예요 타락이 저는 인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런데 이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뭐가 찾아오냐면 무지가 찾아왔어요 무지가 찾아와서 아무리 아무리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끼리 서로 저건 뭐야? 라고 서로서로 조명을 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이건 뭐야? 라고 아무리 해석하고 조명하더라도 결국에는 참되고 온전한 그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제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뭐 다른 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타락해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쪽이 지식이 타락하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의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이 이성이에요 이성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났습니다 얘는 이런 그 타락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에서 이성은 x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성이라는 단어들을 쓰세요 근데 그거는 철학자들이 쓰는 이성이라는 그 말하고는 좀 차이를 두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나누시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맥락을 보면 이걸 부정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말이 이거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만일 이게 말씀이라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내가 봤는데 내가 마음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거짓된 사람들끼리 서로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아무리 서로서로 조명을 해도 이 말씀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이게 원래 바른 의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만 의식하더라 자기 마음과 자기 해석과 세상 체계대로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지와 예정론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퍼졌다는 게 제가 잘못 퍼졌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 장로교가 자유의지에서 의지가 죽었니 살았니 예정이니 뭐 이런 거 다양한 말이 당연히 논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검색하시면 쉽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짧게 정리가 돼 있는데 아니 인간이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누구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이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그 말씀을 바르게 예수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지식의 조명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 인간은 타락해서 뭐가 없으니까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이 지식들도 왜곡돼 있으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이 말씀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어서 바르게 의식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지 관련해서 예정론과 관련돼서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요즘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논쟁을 한다면 지식이 바르게 돼 있냐 이거 가지고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장로교하고 얘기가 되려면 그게 아니면 아예 다른 체계니까 아예 다른 체계죠 그쪽은 이게 아니라면 감리교는 사실 저의 생각이 맞다면 그냥 좀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이랑 편하게 더 철학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어울려질 것 같아요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좀 약간 개혁신학의 탁월함이랄까요 그리고 정말 네 그 구별되어짐이 더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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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가는 것 성찬식을 하더라도 누가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세례에 차별을 하더라도 누가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세례파가 사람이 의식도 안 갖고서 자기가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세례를 주느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 아이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외부의 말씀 외부의 세례 외부의 세례 외부의 세례가 경험되어지면서 그거를 그 아이에게 하느님께서 실제로 조명을 하셨는지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거짓된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갖게 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세례가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이 은혜의 방편 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말씀 말씀 안에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넣고 그것이 내적 조명이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좀 약간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하는 다른 쪽들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제세례파 혹은 침내교와의 유아 세례와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 좀 약간 쉽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